바이든 대통령이 9월 20일부터 미국의 백신 접종자들을 대상으로 부스터샷 접종을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앞서서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20일이 지났는데 못 맞고 있죠. 왜냐하면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여기에 대해서 회의적이라서 그렇습니다. 22일에는 그래도 식품의약국 FDA에서는 승인을 했어요. 고령자, 요양시설 거주자, 의료진, 교사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부스터샷을 허용 권고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 다음 날인 23일에 질병통제예방센터 예방접종자문위원회라는 곳 여기서 권고를 하면 최종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승인을 하는 건데 여기서 23일 회의를 앞두고 회의적 분위기가 있었죠. 왜냐하면 부스터샷이 굳이 필요해? 우리가 지금 굉장히 물론 효과가 조금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는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또 크게 감소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논란도 많았고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게 빨리 결정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FDA가 이제 결정을 하자 질병통제예방센터도 결국은 다음 날, 하루 다음 날인 23일에 이제 파이자 백신만입니다. 파이자의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을 단 고령자와 요양시설 거주자에 한해서 이제 맞춰라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의사, 교사는 제외됐어요. 여기서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65세 이상 고령자, 장기 요양시설 거주자는 FDA 긴급사용 승인에 따라 최초 접종이 완료되고 최소 6개월이 지난 뒤에 파이자 백신 부스터샷을 1회 맞을 걸 권고한다. 이런 안건을 냈고요. 이제 결국 23일에 만장일치로 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저질환자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기저질환이 있는 50세에서 64세 사이 사람들에게 파이자 백신 부스터샷 1회 접종을 권고하다는 그런 안건도 나왔는데 이것 역시 통과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50세 미만, 그러니까 18세에서 49세 사이 기저질환이 있다면 개별적인 이득과 위험을 따져서 부스터샷을 권고하는 내용도 결국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저질환자는 18세 이상 전체를 대상으로 다 부스터샷이 허용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기저질환이 없지만 65세 이상 고령층, 그 다음에 요양시설에 장기간 거주하시는 분 다 이제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의료 종사자라든가 교사, 식료품점 직원, 이런 직업 때문에 코로나19 위험에 노출된 사람은 부스터샷에서 제외가 됐는데 이 자문위원들은 특정 직업 환경에 놓인 사람들이 과연 위험이 더 높은지를 두고 의견을 일치하지 못했다. 그래서 부결이 된 겁니다. 반대가 더 높았다는 거죠. 그래서 부스터샷을 권고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이죠. 로셀 월렌스키 국장이 여기를 승인을 하면 이제 곧장 부스터샷 접종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23일에 이제 이 자문위원회에서 권고 많이 나왔고 그래서 아마 24일쯤 승인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주말부터는 접종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모더나 백신에 대해서는 지금 부스터샷이 뭐 데이터 검토에 좀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러면서 CDC, FDA 둘 다 다 지금 백악관의 접종 시행 연기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더나의 부스터샷은 아직도 모르겠어요. 언제쯤 가능할지는 지금 연기 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 그렇지만 이번 주말, 이르면 이번 주말 아니면 다음 주부터 화이자 백신에 대해서는 이제 부스터샷 접종이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